자첨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짧은 부분이 있고 별쩍한 부분이죠 그죠 별쩍한 부분으로 아래로 칼을 뜯습니다 라이프를 넣어도 되고 안에서 풀려도 괜찮아요 살이 안깨지게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땁니다 따죠 그죠 따고 난 다음에 위에 위에 살짝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이겁니다 이거 됐죠 이 상태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면 몇가지 나왔습니다 깨끗이 나오죠 그죠 깨끗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복살과 껍질을 해체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요 내장이 있죠 내장 그죠 내장이 있습니다 내장이 있는데 내장을 어떻게 따느냐 하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딱 눈 부분이라 딱딱합니다 딱딱합니다 딱딱한 부분을 이렇게 떼주고요 모래조무늬가 어디있냐 하면은 이게 내장이 있어요 내장에는 옆에 보면은 불러가 튀어나오게 있어요 튀어나온 부분이 내장부분 모래조무늬 부분입니다 이게 모래에요 이게 자 이거는 버려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삶아서 쓰고 되고 괜한으로 쓰고 됩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묻힙니다 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식으로 묻힙니다 간장도 좀 넣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복들이 뭡니까 다 이렇게 자연산이었는데 지금은 자연산보다는 거의 100%에 가까운 형식이 있기 때문에요 내장을 잘 먹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장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면요 자 이거는 파란색이죠 이거는 하얗죠 자 어떻게 전복이 하얀색이고 이렇게 이 녹색이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것은 암컷입니다 전복도 암컷 수컷이죠 그죠 자 이것은 암컷에서 나온 거에요 파란 것은 이거는 수컷에서 나온 거에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전복도 암컷에서 구매를 합니다 전복에는 이 까만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다 이물질이에요 이 바다에서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떼입니다 떼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이렇게 닦아줄 거에요 이렇게 원래는 소금을 가지고 놔둡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서 제거이 되는데 바로 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닦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로 닦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깔아 볼 겁니다 깔아 볼게요 깔아 볼게요 물을 붓고요 물을 붓습니다 무를 붓고 됩니다 물을 붓고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술을 했는데요 술을 이렇게 같이 넣고 다시마를 넣을 겁니다 다시마를 그래서 간장을 넣지 않아도 간이 다 됩니다. 이 전복 자체가 짭니다. 전복 자체가 짭니다. 이걸 졸리면 졸릴수록 해가지고 이 짠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무얼하고 계약은 됐지만 이 간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간장사가 약간 흐르지만 안하고도 괜찮습니다. 이제 간장 하는 것은 색깔을 좀 내기 위해서 정도고요. 간장은 색깔은 안합니다. 그래서 간장 조금만 넣어볼게요. 간장 조금 넣습니다. 그리고 무를 이렇게 무를 둥글게 해가지고 넣을 겁니다. 무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 무에서 나는 맛하고 이렇게 파이파이 라는 뜻인데요. 그런 것을 일본에서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어란있죠 어란 어란하고 무와 잘 맞는 이유가 뭐냐면 어란을 넣고 또 무우 넣고 생겹으로 해가지고 먹는 그런 경우 소고기 소고기도 구워가지고 또 채소하고 넣고 해가지고 구울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걸 파삼이 약이라고 그래요. 주로 뭐냐면은 소고기를 덮으신 부분을 칼하게 돼가지고 익힌 다음에 자연송기 자연송기 놓고 해가지고 볶는 방법 오늘도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할 겁니다. 전복도 쭉 놓고 가운데다가 잘 익은 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전복도 이렇게 좀 쉽게 잘라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무도 이렇게 좀 도톰하게 잘라가지고 이게 하삼입니다. 하삼이란 것은 아까 이게 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전복을요. 전복을요. 그냥 하는거보다도 이렇게 물결식으로 자를겁니다. 이 나미끼리라고 그러죠. 나미끼리요. 이렇게 줍니다. 다 이렇게 깊이 하늘은 여기에 일어낭 이렇게 후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젤 이걸 이렇게 하나도 하늘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늘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